네. 시사전망대 시간입니다. 제주 MBC 라디오와 TV가 함께하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면서 오늘의 게스트 소개하도록 하죠. 자. 제주를 대표하는 지성이자 제주를 대표하는 말장씨. 누구 나오셨습니다. 부상일 변호사 김동연 제주민회총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말장씨죠. 글쎄요. 지성과 말장씨. 누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저희 오늘 주제는요. 사전에 예고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최근에 한일정상회담이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나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지소미아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건 사실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들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다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주 지역 내 반발이 굉장히 거셉니다.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해양활동 관광업계도 타격을 받는다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한일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거론이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정상회담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라고 아마 대통령실에서 확인을 해 준 게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에는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다. 다만 이제 과학적인 분석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입장을 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도 이건 한일회담은 좀 실망스럽고요.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여러 가지 문제에서 위안부 문제라든지 그리고 지소미아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국익이라고 하는 것이 늘 미국의 이익이나 일본의 이익과 합치하는 게 아니거든요.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고민들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같은 경우도 특히 제주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움이 많죠. 우리는 이제 오염수 방류 문제를 거론하고 싶어하는 국민 정서가 있는데 오히려 일본에서는 후쿠시마산 해산물 규제를 풀어달라는 얘기가 나왔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개별적인 목소리로 그게 나온 것이고 지금 이제 일본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특히 이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태평양 연안 국가들 상당수가 한 11개 국가인가요? 거기서 지금 IAEA 거기에 과학적인 분석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하겠다는 것이고 다만 이제 제가 대학 다니면서 4년 동안 해양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아, 전문가시구나. 저희 쪽 해양학계 전문가들의 얘기로는 과연 이것이 과학적으로 우리나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봤을 때는 자연적인 방사능 수치 이상 얘기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게 많고요. 후쿠시마 오염수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더더욱 과학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산일보연선 말씀에 일부 동의합니다. 감정적이거나 민족주의적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건 동의하거든요. 다만 이제 이런 거죠.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예전에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소련이 있는 원자로에서 지금의 후쿠시마 오염수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방류됐을 때 당시 일본 정부가 보여줬던 태도는 대단히 완강하고 대단히 격노하는 태도로 보여줬고요. 그런 과거의 사례를 보면 지금 일본 정부가 보여주는 태도는 대단히 이율배반적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과학적인 접근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가 입각해서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냐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건 맞다. 다만 이제 일본 정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이 문제가 단순히 일본이라고 한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포함한 동아시아의 해류를 공유하고 있는 모든 나라 국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좀 연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이걸 외교적인 문제로 의지로 삼아서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죠. 네. 제주 걱정 좀 해볼까요? 우리 제주는 정서적인 부분에서 사실 공포감이 좀 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섬이잖아요. 사면이 다 바다인데 그러면 지금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문제에서 예민한 분들은 정부는 정부들의 역할이 있지만 지자체는 지자체로서의 역할이 있지 않느냐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지금 도정이나 도의회에서 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 모습은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봅니다.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오영훈 도지사도 심각성을 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우려를 얘기하고 사면이고 물론 해류상으로 보면 두 가지 해류잖아요. 인근 해류하고 크로슈 해류 하면 크로슈 해류는 가장 타격을 받는 게 미국 서부 지역 이쪽이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을 텐데 단순하게 해류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밥상에 올라온 수산물에 이런 방사능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면 어떨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우려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정부에 이 목소리를 내야 되죠. 그리고 해양수산부가 됐든 정부에 됐든 그런 것 통해서 지역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단일하게 내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고 힘을 좀 모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단순하게 제주뿐만 아니라 남해안 인계, 연대, 다른 지자체들과도 함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의견의 플러스 알파인데 사실은 우리 제주가 예전에 제주선문화축제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제주가 사실은 섬문화를 가지고 있는 각종 섬들의 대표주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태평양에는 많은 섬들이 또 있어요. 물론 이제 후쿠시마 원전의 문제로 그런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역들이 얼마나 있는지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BBC에서 다룬 한국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의외로 그런 섬들이 좀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 섬들하고 연대하는 모습도 저는 이제 제주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오영훈 지사께서 그런 측면까지 좀 눈을 넓히셔가지고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공포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과학적인 것과 제가 정서적인 부분은 좀 분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드렸는데 4월 예정이 또 있다.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진행되는 상황들 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